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테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보람 찰 때가 있어요. 바로 제가 영상에서 이거 아쉽다고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고쳐줬을 때거든요. 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갤럭시 워치4 LTE 버전이 지니 뮤직 안 된다, 유튜브 뮤직 안 된다, 카카오톡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걸로 되게 영상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다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워치5의 출시를 맞이해서 셀룰러 모델의 갤럭시 워치가 블루투스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통신사별로 다 알아보고요. 주의해야 될 점하고 아쉬운 점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갤럭시 워치 블루투스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셀룰러 모델이 갖는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셀룰러 모델은 제품 가격이 블루투스 모델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까지 워치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워치에서 먼저 보낼 수도 있고요. 네이버 페이와 같은 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장에서 단독 결제 가능하고 스마트폰 없이도 멜론, 지니, 플로우,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워치에서 음성비서 빅스비를 이용해서 일정을 관리하거나 할 일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속도는 느리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하고 연결 안 돼도 스마트폰의 위치찾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쓰려면 매달 돈을 내야 되거나 비싼 요금제 써가지고 워치 요금제를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수십 명의 통신사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매장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확인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내용이 좀 기니까 셀룰러 모델의 특징부터 설명드리고 영상 뒤쪽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먼저 통화하고 문자 서비스입니다. 워치를 셀룰러로 개통하게 되면 워치 번호가 따로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워치 번호가 상대방에게 뜨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번호가 뜰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하나로 합치는 원넘버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오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을지라도 워치에서 받을 수 있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쉐어링이니 CMC이니 워어로블 요금제인 이런 걸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몰아서 사용해드리기로 했으니까 기능을 조금 따라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스마트폰하고 갤럭시 워치하고 연결이 끊어졌을 때 워치에서 단독으로 카카오톡 사용하려고 하면 요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안 뜨네요. 이 맛에 데크 유튜브 하는 거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카톡 내용 다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채팅창에 들어가서 메시지도 확인하고 음성, 타이핑, 혹은 터치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직접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진 뜨는 속도나 이런 게 되게 느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단독 결제 부분이네요. 사실 갤럭시 워치는 블루투스 모델이라고 해도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도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워치에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지 않고 네이버 페이 쓰는 영상 올렸잖아요. 그때는 아마 네이버 페이 포인트만 이용해가지고 결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해가지고 포인트를 충전하지 않고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도 애플워치에서 쓸 수 있는데 갤럭시 워치에는 카카오페이를 지원하지 않아요.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가맹점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가 훨씬 더 쓸만한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도 카카오페이만 되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악 앱들. 음악 앱들이 원래 유튜브 뮤직도 갤럭시 워치4 출시 당시에만 해도 유튜브 뮤직이 스트리밍으로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아쉽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몇 달 있다가 유튜브 뮤직 이제 정식으로 스트리밍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상에서 자 지니 뮤직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식으로 지원한다고 막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된다고 막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되고요. 인기 있는 음악 앱들 대부분이 갤럭시 워치에서 스마트폰 연결 없이 단독으로 재생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유튜브 뮤직은 이어폰을 따로 연결해줘야 된다는 점하고 검색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특이한 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 떼어놓고 워치만 들고 와가지고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음악 들을 때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음성비서 빅시비도 블루투스 워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바로 사용할 수 없는데 셀룰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하거나 할 일을 추구하거나 날씨를 물어보거나 하는 등 대부분의 기능이 셀룰러 워치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부 기능은 그래도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뜨는 걸 확인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를 물어보니까 알려주기 싫은지 이렇게 뜨고요. 물론 이제 웹검색이 필요하시다면 이 갤럭시 워치 자체의 인터넷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굉장히 느리고 버벅거리고 인터페이스가 답답하지만 급하면 그렇게도 검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은 여기저기 두고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려가지고 워치로 많이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블루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거리가 떨어지면 블루투스가 끊기면서 폰 찾기 기능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셀룰러 모델 워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하고 워치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심지어 와이파이 연결도 안 돼 있는 상태여도 요렇게 알람이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만 보면 아 셀룰러 갤럭시 워치가 진짜 많이 좋긴 좋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개통이죠. 개통을 해야 요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워치를 어떻게 개통하면 되고 비용은 어떻게 내고 통신사에서 숨기려고 하는 게 뭔지 통신사하고 삼성전자하고 뭔가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갤럭시 워치를 개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LTE 데이터 쉐어링 하고요. 워치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LTE 데이터 쉐어링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LTE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량 내에서 갤럭시 워치에 따로 요금을 내지 않고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통신사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있는 LTE 요금제를 쓰고 있으면 다 추가 비용 없이 데이터를 쉐어링 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예요. 반면 워치 요금제는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약 한 달에 11,000원 정도 내야 되고요. 통신사마다 이름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워치 요금제도요. LTE든 5G든 일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무료로 이렇게 할인해주는 그런 요금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사실 돈 내면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이 한 달에 한 11,000원 정도 하는 이 워치 요금제하고 원넘버 서비스를 가입하면은 SK, KT, LG 상관없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을 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고 갤럭시 워치를 셀룰러 기능을 다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고난의 일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직원분들한테 전화를 해도요. 어떤 분은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 11,000원짜리 요금제로 가입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파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통신사와 제조사의 농간이 조금 보이는데 지금부터 SK, KT, LG, 메이저 3사 통신사 기준으로 데이터 쉐어링으로 워치 개통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SKT하고 LG 같은 경우에는요. LTE 데이터 쉐어링으로 갤럭시 워치 셀룰러 모델을 개통할 수 있고요. KT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오는 전화를 워치에서 땡겨받을 수 있는 원넘버 부가 서비스는요. SKT든 LG든 KT든 셋 다 안 됩니다. 여기서 좀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 후기 보니까 LG유플러스에서 데이터 쉐어링으로 워치를 개통한 다음에 원넘버 서비스를 등록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워치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는 전화를 워치에서 받을 수 있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봤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요. 제가 여기 있는 갤럭시 워치 이 제품을 오늘 날짜 기준으로 데이터 쉐어링으로 가입을 하고 원넘버 서비스를 등록해봤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는 전화를 여기에서 땡겨받지 못합니다. 제가 동일한 설정으로 얘는 워치 요금제에 가입된 건데 얘는 잘 되거든요. 얘가 잘 안 돼요. 혹시 예전에 가입하셔가지고 데이터 쉐어링과 원넘버 서비스로 갤럭시 워치를 통화 땡겨쓰기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쉐어링은 그냥 워치에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듣거나 네이버 페이를 하거나 빅스비를 사용하거나 이런 건 다 되는데 전화와 관련된 기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공부해보신 분들이나 이 셀룰러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통신사하고 제조사 간에 굉장히 뭔가 부편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MC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3년 전자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워치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연결이 돼 있으면요. 스마트폰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거를 다른 기기에서 땡겨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블루투스 모델의 갤럭시 워치에는 이 기능이 되게끔 만들어놓고 LTE를 지원하는 셀룰러 모델의 갤럭시 워치에서는 이 기능을 뺀 겁니다. 그게 왜 뺐냐고 생각하면 이유야 간단하죠. SKT나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쉐어링으로 워치 개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 굳이 11,000원짜리 요금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통신사에서 좀 어떻게 돈을 좀 더 벌어보시려고 삼성전자한테 얘기해서 그 기능 셀룰러 모델은 좀 빼주면 안 되나요? 라고 압박이나 뭔가 뒤에서 터비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통신사의 원넘버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기 자체에서 CMC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셀룰러 모델에서 이 기능이 빠져서 오히려 블루투스 모델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헬스장에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는데 폰 들고 운동하면 불편하니까 워치만 들고 스마트폰은 놔두고 갔어요. 근데 헬스장에는 보통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에는 와이파이를 갤럭시 워치로 잡으면요. 갤럭시 워치가 블루투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오는 전화를 갤럭시 워치에서 땡겨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셀룰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11,000원짜리 요금제를 가입하고 원넘버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모델이 없기 때문에 워치에서 스마트폰으로는 전화를 땡겨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불편해 보이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요즘 5G 요금제에 가입하신 분들이 2,4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LTE 데이터 쉐어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LTE 데이터 쉐어링은 LTE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데이터를 쉐어링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인데 5G 요금제에서는요. 5G 데이터 쉐어링을 해야 되지 LTE 데이터 쉐어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5G 데이터 쉐어링이 한 달에 5,0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로 갤럭시 워치 개통은 안 된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1,000원 내라는 거죠. 저처럼 이런저런 테스트 하려고 애초에 고가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5G는 한번 써보고 싶은데 좀 저가 요금제를 쓰면서 워치를 써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 진실이에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결론이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자면요. 갤럭시 워치4는 추시 초기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이 진짜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셀룰러 모델에선 되는데 블루투스에서 안 되는 기능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특별한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한 달에 11,000원의 유료 요금을 내면서까지 사용할 정도의 기능이라고 하면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는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LTE 요금제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LTE 데이터 쉐어링을 이용해가지고 워치를 이렇게 셀룰러 모델로 개통하게 되면 꽤나 많은 기능들을 셀룰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초기 비용을 조금 더 내서 워치 셀룰러 모델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영상을 지금 올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갤럭시 워치5가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CMC 기능이 좀 탑재가 제대로 돼가지고 셀룰러 모델에서도 그걸 쓸 수 있게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처음엔 아니더라도 나중엔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포몽이었습니다.